빅션이 정확하지 않아요. 발음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고음에서 소리를 좀 더 배에서 잡아줘야 돼요. 어떻게 어떻게 빼요? 예를 들면은 어떻게 어떻게 빼요? 예를 들면은 변한 건 언니를 한번 해보세요. 변, 변, 변한 건 언니 그쵸?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들어가요. 그리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여기 힘 빼야 돼요. 이런데요. 보고 노래를 하실 때 배를 서요. 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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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힘 하나도 안 들어가요. 예를 들면은 예를... 제 배에 손 들어. 괜찮아요. 아 손 잠깐만 좋아요. 아니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. 영어로... 아니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. 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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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후! 아니 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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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eastern Toronto Versange 티 하면서 하 wellness 하 하 하 하 하 이런 여러분